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우리 동찬이에요 모든 건 시작이 중요하죠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편히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내 가슴이 하는 일인걸요 두근두근 내 뛰는 가슴을 감추려고 뒤돌아서 봐도 사랑은 어쩔 수 없네요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참으려 해도 또 그리워져요 하동차 난넘이다 누가 뭐든 난넘이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말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장에 앉아서 몸의 중심을 잡고 전방 50m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천천히 나갑니다 서집사님 멋있는데? 멋있어요? 말도 안 돼 걔가 좀 착하긴 하죠 너무 착해서 어떤 여자 만날지 걱정돼요 좋은 여자 만날 것 같은데 사랑은 어쩔 수 없네요 사랑은 어쩔 수 없네요 맘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참으려 해도 또 그리워져요 나 그대를 사랑할래요 너 정말 왜 이래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 꼭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내가 뭘 내가 뭐 어쨌는데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지? 내가 제비의 모습 보고 싶다 그랬나?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근데 너 돈 많아? 너같이 성깔 못되고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여자 상대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거든 너 돈 얼마나 갖고 있는데 얼마나 줄 수 있는데? 뭐야? 비켜 비키라고! 너 정말 왜 이래? 무섭게 왜 이래?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바라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이런 거야? 사랑해 그대 사랑해요 눈물겨운 행복인 사랑인가 봐요 아무리 멈추려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난 그대만 사랑합니다 서집사님이 그렇게 착해요? 좀 착해요 좀 착해요 장아씨 저 같은 놈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럼 다시 저 같은 놈을 뭐하러 걱정을 했어요? 좋아하니까 사랑해줘 난 그거면 돼요 그대 한 사람만으로 난 행복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나의 맘을 멈출 수 없어서 아파도 내 가슴에 둘래요 사랑해요 그댈 사랑해요 내게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사람이 좀 다 버려줘 그대만 오면 난 괜찮아요 아파도 그댈 사랑할래요 그대는 나의 사랑할까요 내게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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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